저는 17살까지 집에서 아버지가, 어머니가, 할아버지가, 할머니가 한국말로만 다녔습니다. 한국말로만 다녔, 한국말로만 다녔습니다. 지난 17살, 한국말로만 다녔습니다. 한국말로만 다녔, 한국말로만 다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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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런 쓸 수 있습니다. 한국말로만 다녔습니다. 오늘 안 bulbs 우리는 이렇게 Americans을 만들었습니다. 사람들, 고래 사람들이 서서 다 웃음. 내가 어떻게 말한거야? 다 못 들으니까 못 들으니깐. 물어보지, 어디서 왔을까? 그렇게 말해요. 그래서 내가 말했지, 우크라이나 왔다 왔어. 사람들이 거기서 어디 오지? 우크라이나 왔어. 모르지만, 우리는 모스크바에 왔어. 모스크바에 다 왔어.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모르지만. 미식인가? 이민인가? 그렇지. 아랫다. 이 저녁으로 왔어요. 이리와 가거나 여유라고 보니까 앨범으로 나왔던 거두요. 두 분. 잘 Dre tutti. 안녕히 계세요. 아란 말야? 제가 축하합니다 저희들 예수입니다 프리미엄 الث Freddie 그리고 핸드폰 현대 12.30 네 정말 한국의 형식들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봅시다 어... 무슨 말하긴 한데... 어... 이가, 안녕 계십시오. 어디입니까? 어... 저 장애가 우리 말한 거, 어떻게든 말씀 잘못하기든 미안함하고. 어제도 우리 영국에서 까먹었단 말이에요. 어제 우리 피게 мор 더 하자, казах мор 더 하자, должны... 다식 미래, 우크라이나 мор, 호미, 캐나지... 섹히가 다 말이에요, 섹히는 게ville 잘 esa мар 안 반응을 하지. 아, 그러면, 감사합니다. 우리, 저... 노래를 하고 있어요. 저도, 저... 저... тебе, 저... 내가 또 한다고vania시원을 하고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저는 김 씨레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몸이 끝났어요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몸이 더 잘 모르겠어요. 더 잘 모르겠어요. 한국말이 많아요. 한국말이 많아요. 아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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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